두 위치 고세구 방송 보러 오는 대수들 오늘은 세구가 또 무슨 일을 할까 세구 공지 좀 먼저 올려줘 공지 보면 미리 알 수 있을 텐데 오늘 친구랑 약속 잡으려 했는데 그럼 나는 꼭 세구 매점대 방송이너라 이러면 내가 영생 챙길 수가 없잖아 하지만 그것도 세구이니까 어거 세구 방송 보는 우리는 세균 세균 어거 세구 방송 보는 우리는 세균 세균 부위치 고세구 방송 보러 오는 대수들 오늘은 세구가 또 무슨 일을 할까 세구 공지 좀 먼저 올려줘 공지 보면 미리 알 수 있을 텐데 오늘 친구랑 약속 잡으려 했는데 그럼 나는 꼭 세구 매점대 방송이너라 이러면 내가 영생 챙길 수가 없잖아 하지만 그것도 세구이니까 어거 세구 방송 보는 우리는 세균 세균 어거 세구 방송 보는 우리는 세균 세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저는 세구 방송을 할 수 있을 텐데